안녕하세요. 스테레오 사운드의 차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디오 케이블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디오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그 제작구조와 사용이 단순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저가 제품과 고가 제품의 가격 격차는 매우 크지만 성능 격차는 가격만큼 크지 않다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오디오 전용 케이블의 실효성을 따져볼 때 어떤 점들을 신경 써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부분 케이블이 하는 역할과 원리 정도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모르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알다시피 케이블은 전기적 정보와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인류는 전기가 흐르는 원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지만 전기가 상온에서 완벽하게 흐르는 상태, 즉 저항이용인 초전도체 상태를 온전히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상온 초전도체에 대해 최근 2, 3년 사이에 엄청난 연구 성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탄소와 황, 수소를 섞어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기는 했는데 정상 대기보다 압력을 무려 263만 5천배를 높여야 하는 특수 조건이었습니다. 또 그래핀판 여러 장의 각도를 다르게 하면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발견했는데 이는 영화 270도의 극저온에서 구현된 실험이었습니다. 이처럼 전기 저항 없이 전기를 흐르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아직 상온 초전도체는 인류가 실현하지 못한 기술입니다. 영화 아바타에서 4.73광년 떨어진 판도라를 침략하는 이유도 상온 초전도체인 온옵테늄 때문이며 가격은 불과 1kg에 2천만 달러라는 설정입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상온에서 초전도체 현상을 구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기기와 케이블을 초전도 회로로 만들 수 있다면 이는 진정한 하이엔드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어진 환경 조건과 주어진 재료로 보다 전기를 잘 흐르게 하여 오디오 신호를 손실 없이 전달하려는 노력은 의미 있는 일이며 아직도 계속 발전하는 분야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혹자는 전기공학을 전공하고도 그 원리에 관해 감을 잡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전기는 빛과 같은 속도로 흐른다고 배워서 알고 있는데 실제 케이블의 도체 내에서 움직이는 전화 즉 마이너스 전자의 속도는 초속 1에서 10mm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자의 속도가 이렇게 느린데 전류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케이블의 전류가 흐른다는 의미가 케이블 주위로 전기장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며 케이블 안에 전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즉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케이블 도체 내의 전화가 아니라 케이블 밖의 전기장 에너지이며 이때 전기장과 90도 각도로 자기장 역시 형성됩니다. 이를 설명하는 것이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이상적인 케이블은 피복이 없는 공기 중에 노출된 순수 도체입니다. 하지만 피복이 없으면 도체의 산화로 인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기 전도율이 낮아지고 합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복을 입히는데 이 필요악인 피복이 유전체가 되어 케이블을 커페시터 즉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로 만들어버립니다. 피복을 유전체가 아닌 전도체로 만들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고된 예가 있습니다. 1858년 대서양 횡단 케이블을 깔면서 이 케이블의 피복으로 철을 사용했고 결국 이 케이블은 모르스 부호의 점과 선을 구별하지 못할 만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태로 케이블 자체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 주변에 흐르는 장이 실제의 에너지와 정보를 전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피복의 재료가 신호 전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력선을 높은 곳에 매다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전력선을 땅에 묻으면 땅이 도체가 되어 장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이처럼 케이블에서 신호의 흐름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블을 사용할 때 전기 신호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원선인 도체의 재료 및 구조도 있겠지만 이와 거의 같은 비중으로 중요한 것이 흔히 피복이라고 하는 절연제의 소재입니다. 그리고 커넥터 역시 중요도에 있어서는 우열을 따지기가 어렵고 케이블의 전체 구조 및 제조 공정까지 무엇 하나라도 빠지면 좋은 케이블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최고의 전도체는 일본 치바공대의 오노 교수가 처음 개발한 연속 주조, 즉 OCC 공정으로 만든 전도체입니다. 오노 교수는 경계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불순물이 모이기 때문에 불순물을 줄이려면 먼저 경계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급 케이블이라고 하는 OFC, 즉 무산소 동선 와이어에서도 수천 개의 결정 경계가 발견됩니다. 이러한 결정 경계는 당연히 전기 전도율을 떨어뜨립니다. 다결정 구리보다 단결정 구리의 전기 저항이 약 7% 정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은의 전기 저항이 구리보다 6% 정도 낮은 것과 비교하면 단결정 구리는 음보다 더 저항이 낮다는 말이 됩니다. 와이어 도체의 재질에서 구리는 상대적으로 저음 신호를 잘 전달하고 은은 고음을 잘 전달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잘 만든 단결정 구리는 은값을 상회할 정도로 비싸고 전기 전도율도 은을 능가할 정도입니다. 전기 신호의 흐름에서 심선 자체의 구조도 중요한데 교류 전류가 케이블에 흐를 때 나타나는 표피 효과와 근접 효과 때문입니다. 표피 효과는 높은 주파수의 신호가 심선의 바깥쪽에 흐르는 현상이고 근접 효과는 두 신호선이 근접했을 때 높은 주파수가 두 선이 근접한 중심 쪽으로 흐르는 현상입니다. 이런 이유로 케이블 심선의 구조를 독창적으로 만드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상적인 케이블은 앞서 언급했듯 피복 없이 자유대기에 노출된 전도체입니다. 그런 케이블이라면 임피던스 구성 요소나 주파수 응답 변화 없이 그저 단순 저항의 상태입니다. 거기에 절연체 혹은 유전체라고 하는 피복이 입혀지면 케이블은 복잡한 임피던스를 가지게 되며 전화 저장을 유발하게 되고 네트워크 필터로 작동하여 주파수 응답 특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유전체의 품질은 케이블의 도체만큼 성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정전 용량이 높을수록 신호가 케이블을 통과하는데 더 오래 걸리고 더 낮은 주파수 대형만 통과시킵니다. 현재까지 나와있는 절연 소재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것이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즉 PTFE 라고 하는 소재입니다. 흔히 듀평사의 등록상표인 테플론으로 불리는데 일반 테플론의 유전율이 2.3입니다. 케이블 성능의 중요 요소 중 하나인 커넥터의 품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커넥터는 케이블의 연장으로 임피던스 구조가 케이블과 일치해야 하며 소켓과 케이블에 잘 결합되어야 하고 내구성도 좋아야 합니다. 케이블이 아무리 좋아도 커넥터와의 결합상태가 좋지 않다면 신호의 품질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케이블과 커넥터의 결합 방식에 따라서 음질의 차이가 나며 심지어 납땜의 재료나 방식에 따라서도 음질이 달라집니다. 좋은 케이블을 만들기 위해 케이블의 전체 구조 및 제조 공정 역시 중요한데 실드를 처리하는 방식이나 실드 대신 꼬아서 만든 브레이드 사용 여부에 따라 정전 용량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케이블이 필터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리고 특유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가지게 되면서 컷오프 주파수가 변화하게 됩니다. 결국 실드가 있는 인터 케이블이나 스피커 케이블에서 어느 정도 음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케이블이 음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기기의 예민성이 케이블보다 떨어질 경우 케이블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해상도가 높고 예민한 기기를 사용한다면 아날로그 케이블의 특성은 귀로 확실히 느낄 수 있을 만큼 확실한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케이블에 관심이 많아 많은 인터 케이블과 USB 케이블 전원 케이블을 자작하고 멀티템 내부까지 선재를 바꾸고 개조하며 소리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하이엔드 케이블을 꽤 오랫동안 깊이 있게 들었습니다. 텔루룸 큐나 아틀라스 케이블 같은 경우는 엔트리 끝부터 플래그십까지 다양한 제품을 장시간에 걸쳐 상세하게 비교 테스트 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은 결국 케이블의 제작 배경 보다는 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케이블은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기기의 매칭에서 좋은 소리를 내주는 것이며 확실히 오디오용 케이블들은 소리가 변하며 가장 많이 변화하는 것은 스피커 케이블이고 그 다음이 인터 케이블이며 디지털 케이블은 매우 미세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케이블 변화의 느낌은 미세하게 주파수 응답이 바뀌는데 그 느낌이 이퀄라이저를 만진 것처럼 인위적이지 않고 원래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케이블을 교체하여 소리가 바뀐 것은 이퀄라이저를 만진 것과 달리 무대의 깊이감이나 입체적 느낌이 달라진다는 사실이며 그 변화의 정도가 소리에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도 느낄 수 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차이를 느껴보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에게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디오 케이블에 대해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케이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만든 아틀라스 케이블에 대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